첫 번째로 제가 많이 들은 방법이 이거입니다. 이렇게 손목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냥 끌고 와서 이렇게 나가면 핸드포스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볼을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레슨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완벽한 릴리즈라는 겁니다. 오늘 이병욱 프로가 이렇게 릴리즈를 손목을 쓰는 것을 중점적으로 레슨을 해드렸는데요. 그러한 릴리즈가 스윙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있으든 간에 아니면 좀 약간 스쿠핑을 해주는 방법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완전하게 릴리즈를 해주는 것이 스윙 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모양만 만들려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손이 조금 나가서 맞긴 하겠지만 볼을 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릴리즈를 하면서 볼을 치지 않은 것이죠. 백스윙 탑에서 내려와서 볼을 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 모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는 모션이 들어오고 신존의 공식이 들어오면 이것은 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션을 만들면 릴리즈라는 것은 완벽한 릴리즈라는 것이 스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손이 나간들 볼을 쳐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까지 컨택을 잘 내기 위해서 손도 빼주고 클럽헤드로 볼을 맞추고 싶었는데 왜 그것이 될 수 없었는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본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의 기인에서 두 번째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근육의 기억력입니다. 첫 번째 이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잡을 때에 이렇게 돌려서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에서 잡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을 하죠. 이렇게 가까운 직선을 통해서 물건을 잡거나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다른 쪽의 방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에 볼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손이 볼에 이렇게 왔을 때에 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컨택을 이렇게 손이 볼에 왔을 때에 클럽헤드가 볼을 가격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스윙이라는 것은 골프 스윙의 메커니즘은요. 손이 나가서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되어야지만 볼이 가장 앞으로 직진을 하려는 힘이 가장 세지고 그냥 위로 뜨려는 힘보다는 앞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가장 세집니다. 그리고 클럽도 그런 식으로 칠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 본능이라는 것 때문에 손은 내려와서 볼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본능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임팩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중간에서 임팩이 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운스윙에서 내려올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보통 많이 풀리세요.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헤드가 풀린 경우를 만약에 손목을 늦게 풀도록 똑같이 오른쪽 다리 앞에 손이 왔을 때에 덜 풀리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임팩에 가면 똑같이 이렇게 임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람은 임팩이라는 모션을 완전하게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이 맞기 때문에 볼이 맞는다는 것이 연관에 되어 있어서 이 임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고 계시던 그렇지 않으시던 간에 이 임팩이라는 것을 완전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모션으로 계속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임팩이 딱 잡히기 시작하면 여기서 다소 늦게 손목을 풀어줘도 거의 좀 늦게 풀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맞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정상이지만 조금 늦게 이렇게 오더라도 손의 스피드를 조금 줄이면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잡아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바뀌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나 상당수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분들은 이렇게 임팩 내려올 때에 손목을 좀 천천히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샤프트를 그냥 잡아당겼거나 뭘 하셨을 경우에 손목이 좀 천천히 풀리니까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제가 본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께서는 효과적인 컨택을 잘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런 분도 계세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 때 그 자체로 이런 상태로 볼을 치게 되면 처음에 서 있던 상태로 그냥 나가서 볼이 맞으면 되니까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저희 방송사에 저희 PD님께서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아까 제가 봐보니까 갑자기 PD님 등장하는 건가요? 네. PD님이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밀으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치시더라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앞으로? 방송사에. 제가 뭐 이제 몇 달 했는데 설마 잘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봤는데요. 백스윙이라는 것은 이 상태로 있을 때 스윙 아크가 좀 크게 나오고 스윙을 좀 크게 해서 손목을 적절히 이렇게 써주고 하는 것이 와이드하게 조금 내려오면서 공간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스윙을 크게 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작게 들게 됩니다. 손이 너무 왼쪽에 나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윙이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볼과 손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려가서 거의 이렇게 좀 내력 짓는 사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클럽의 스피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보자면 클럽을 여기다가 놓고 치면 참 좋거든요. 볼 왼쪽에다가 놓고 스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이러면 백스윙할 때 볼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참 좋긴 합니다. 들고 백스윙을 한 다음에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높낮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거의 아무도 쓰지 않죠. 이렇게 볼을 치는 분도 저는 보기는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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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니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볼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높낮이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밀고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제가 지금부터 신준이가 풀어내는 컨택트를 올바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핸드 퍼스트를 해서 볼을 클럽에 대해 바로 딱 걸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클럽 헤드가요 스매시 팩토리라는 게 있는데 좀 영어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마는 영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스매시 팩토로 해야 알아듣습니다. 스매시 팩토를 하면 잘 아 그래요? 스매시 팩터가 아닌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클럽 헤드의 요인이라는 건가요? 이것이 이제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클럽 헤드에 볼이 딱 맞으면요. 제가 만약에 100마일로 와서 볼을 딱 치면 이 볼은 100마일로 날아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힘이 이 볼에 100마일밖에 가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100마일의 힘이 가해지면 이 볼이 100마일로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볼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 볼이 약간 찌그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볼이 약간 찌그러졌다가 확 펴지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100마일로 맞았는데 100마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50마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위스 팟에 잘 걸리면 1.5배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100마일로 때려면 150마일로 날아가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한 1.4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마일로 많이 찌셨으면 140마일로 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럽 헤드가 사실 거의 볼을 맞추기만 하면 이 볼은 정말 미친듯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이 클럽 헤드로 볼을 잘 못 맞추세요. 뒷땅 너무 많고요. 뒷땅 쓰러치기.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스쿠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쿠핑이 되면서 이렇게 맞아서 볼이 앞쪽으로 나가는 힘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볼이 좀 위쪽으로 뜨는 힘만 자꾸 있기 때문에 볼을 멀리 쳐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스피드의 3요소에 컨택이라는 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컨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